오늘은 지금 여기 숙소 베란다 인데 거기서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8시 50분쯤 됐는데 지금 저쪽에 또 수고가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아침에도 스노우콜링 일찍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아 오늘은 이쪽 지역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 막상 또 나가보면 또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저쪽 지역보다 산호 있는 지역보다 뭔가 번잡하고 베든 왔다갔다 많이 하고 하니까 일단 어저께 애들이 옆에서 놀고 이래 가지고 망고 하나 못 까먹어가지고 아침에 숙소에서 망고 하나 나무거 먹고 바나나 조금 먹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깎아가지고 1분만에 다 깎았어 망고를 먹어주면 됩니다 와 워낙 해가 떠서 그런가 지금 이제 10시 40분인데 사람이 울툴 많았네 사람이 울툴 많았네 바나나나 바나나나나 와 이쪽에서 입술을 해야되네 일단 직접 산호회별 쪽으로 가보려고 그러는데 고민되네 사람이 이래 많을 수도 있네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울었을 때 욕심이 생기네 저렇게 외국인처럼 오리발 신고 앞으로 걸어 들어가시면 자빠져요 수행강습 받으면 밝혀주는데 수행강습 안하는 사람인가 보다 뒤로 걸어가던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어느정도 깊이까지 들어가서 오리발을 차는게 좋아요 아니면 굳이 차고 들어갈거면 뒤로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가 여기 잡았어 길 좀 안했어 저거 다 안찍기 중이야 진짜 신기하다 여기가 제 단골 망고 망고 빤 하나 사는던데 어? 망고 없네 헬로우 완전 길한 봉판에서 잡았어 다올게 가야되지 맞아요 또 나와있네 여기가 낚시하는 분 한국이 아 이쪽은 확실히 사람이 없으면 좋네 아까 그쪽은 아까 그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이빙한 공책이 별로 푸는구나 근데 너무 그냥 살아남아 괜찮은 애들은 별로 없고 남녀들이 너무 많고 시행강습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은근히 그 사람 사이에 삐지고 다니는게 짜증 나더라구요 몇 번 해봤는데 저기서 그래도 한 6,7위 정도는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여유롭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저처럼 여행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들을 중에서는 저같은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외국인들 중에서는 저같이 그냥 한 곳에서 그냥 뭐 한 달씩 있는 사람들은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서도 보긴 봤는데 한국인들은 유스호스텔 자체를 잘 안 가더라구요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가끔씩 보는데 한국인은 진짜 드물어요 그리고 저는 한 곳에 어디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찍어야 되겠다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진짜 거기 있다가 여기 오면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가 이제는 한산산 같아 한산산 그쵸하고 여기하고 그 이상으로 한 일정만 틀어준다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 분위기가 너무 달라 이제 배도 많이 만들어 가네 근데 내가 집에 갈 때까지는 완성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9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유 아유 시간이 이렇게 잘 갔나 내일 또 숙소 이동 해야 되고 오늘도 어제 쓰레기도 죽고 했으니까 혹시나 또 오늘 거북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유 여기는 근데 어프로치가 아유 아유 발이 너무 길어 멍게도 많고 안되겠다 오리바 식구 바로 잎쎄야 되겠어요 발이 아파서 멍게들 때문에 멍게들 때문에 아유 여행 안 kayak 되겠네 하늘 치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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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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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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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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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들은 입도 안되고 갔어요. 공부도 안빠려놓고 한시간가량 염소들하고 갈 수 있는데 염소가 좀 가려놔 봐요. 가도 이제 그 모래사변으로 가서 농이라도 하고 내일도 껍데기 먹으러 와 외국인들하고 몇몇 여기 앉아있더만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십니다. 이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쓰레기를 치우셔야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내일도 거북이를 보기위해서 쓰레기를 좀 죽었어요. 혹시라도 쓰레기를 좀 죽으면 거북이가 더 나타나지지 않을까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오는 길에 어저께 꼬마의 이름이 루이라고 하던데 루이로이였네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구요 바로 또 뒤로 사는거 같은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다들 다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막 다복하게 사는거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좀 운동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들어가야지 저희도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낚시를 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보면은 한 중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같이 타고있어요. 그물을 일단 한쪽에서 한쪽으로 바로 방향으로 땡기고 아 근데 저 땅끝에 하루종일 이렇게 빼타면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진짜 힘들거 같아요 좀 안쓰러워요 사실은 그냥 뭐 해줄수 없더라구요 그물로 대량으로 잡는거 보다는 환경타기에도 드라구요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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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타는 대가도 좀 드리고 세분들은 고기를 잡으러 넣을거 같기도 한데 아까부터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그물을 쳐놓고 꼬마들들이 또 저쪽에 나와있네 여전히 서너플레이너스러기 맞는 서너긴데 하루종일 다 왠일로 여기 쓰레기를 다 치웠네 그거도 그래갈때문 그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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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조금 나와야긴 해요 오늘은 이게 다인거 같아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호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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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